신동엽이랑 학교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? 연예인 선생님 한 분 계시면 좋잖아요. 남자. 진짜 선생님이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? 눈물린 거 실화임? 적당히 하라고. 그럴려고 했어. 이들도 신동엽이처럼! 이상 망치고 싶어? 이 신동엽! 제 이름은 석자를 걸고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! 나 뭐 하나만 사주라. 우와! 진짜 사왔어? 아빠! 백설공주가 없어. 좀 찾아봐 주시면. 찾아볼게요.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시면. 그러죠. 정말 바쁘시면 댁에 가서 대신 찾아봐도 될까요? 혹시 책 찾으셨나? 진상 집중 그만하시죠. 진상 집중 그만하시죠.